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우입니다 인체 호르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엔돌핀 아닐까 합니다 엔돌핀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통증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천연진통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강력한 진통제인 모르핀과 분자 구조적으로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모르핀은 강력한 진통제여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천연진통제라고 불리는 엔돌핀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엔돌핀이라는 이름도 내부에서 나오는 모르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엔돌핀도 그냥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음악과 영화처럼 좋아하는 걸 찾아보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명상을 하는 등 어떤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이 엔돌핀이 생성이 됩니다 엔돌핀은 또 웃을 때 나온다는데 웃는 것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생각해보면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거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삶이 무미건조한가요? 또 진통제가 필요한가요? 엔돌핀을 분비시킬 수 있는 그 버튼이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3일 수요일 오전 9시 7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상식 퀴즈 어떤 업종인데요 이 업종에도 최근에 엔돌핀이 돌고 있죠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연이어서 대규모 수주를 올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이 세 곳이 연간 목표액 90% 이상을 이미 잠정적으로 달성을 했다 하고요 또 하반기 첫날인 어제는 지난 1일에는 그 하루에만 4조 원에 가까운 선박 수주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요 해운, 해양자원개발, 운송 등을 위해서 배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이 업종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5328님이 빨리 보내주셨는데 해운업이라고 해운업에서는 이제 이 업종에서 배를 만들어주면 그거 가지고 운송하는 데 쓰게 되죠 배를 만드는 업종 우리나라 과거 나라 이름이기도 했던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상경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어제 국민연금기금운용 작년 성과평가안 의결을 했는데요 지난해 수익률 소개를 해드리고요 금융판 중대재해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돼서 관련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영현 기자는요 장마가 오면서 관련 상품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중인데요 동시에 농산물 가격은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와중에 고가품은 가격이 또 인상되었는데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구분 없이 단일임금으로 적용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국민연금의 수익률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네 반가운 국민연금 관련해 가지고 간만에 드리는 반가운 소식들인데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국민연금이 지난해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운용해서 수익을 냈는데 이 수익률이 13.6%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액수로는 126조 7천억 원으로 수익률 그리고 액수 모두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다른 투자 기관하고 좀 비교를 하기 위한 이 성과 지표로 시간 가중 수익률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걸 기준으로는 14%를 기록을 해서요 직전 10년간의 평균 운용 수익률이 한 4.7%가 됐는데 거의 3배가 넘는 이런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해외 연기금들하고 직접 비교를 좀 해봐도 좋은 실적입니다 캐다 연금 투자가 6% 네덜란드 연기금이 9%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 10% 정도였는데요 이것보다 높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자산군별로 수익률을 따져보면요 국내 주식이 22% 해외 주식이 24% 그리고 국내 채권이 8% 해외 채권이 9% 대체 투자가 6%를 차지했습니다 6%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연말 글로벌 긴축 완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과 채권 부문에서 좀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2023년도 수익률이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만 높아져도 사실 고갈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수익을 잘 내야겠죠 그리고 해외 주식에도 투자하는 비중이 많은데 해외 주식을 누군가한테 맡기는 그러니까 위탁 운용시키는 비중을 줄이고 직접 하는 걸 늘린다면서요 네 국민연금이 사실 계속 꾸준하게 위탁 운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어제 7년 만에 해외 주식 위탁 운용 비중을 10%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한 초기였던 2002년만 해도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거의 위탁 운용이 100%였거든요 그러니까 100% 맡겨가지고 운용을 했었는데 이게 2011년에는 90% 2021년에는 60%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총 367조 원에 달하는데요 367조 원? 글로벌 큰손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위탁 운용의 비중이 지금 5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맡기는 위탁 운용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수수료를 지급을 하거든요 위탁해서 맡기다 보니까 그런데 이 위탁 운용이 직접 운용보다도 성과가 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까지 주고 맡기는데 수익률은 정작 평균보다 좀 밑도는 상태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주식 위탁 운용 수익률이 2021년부터 3년 연속 기준 수익률을 밑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에는 1.59% 2022년에는 0.61%포인트 부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수익률보다 이만큼이 낮았다라는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3년 동안 시장 수익률만큼도 달성을 하지 못해서 5조 원 이상을 날렸다라고 하는 분석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오랜 시간 해외 주식을 경험을 하면서 직접 운용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위탁 운용 비중을 줄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운용 비중 확대에 맞춰서 세부적인 운용 전략도 국민연금을 변화시킬 예정인데요 현재 지금 100% 패시브로 운용되고 있는 직접 운용의 투자 가능 종목을 액티브까지 확대를 좀 할 계획입니다 패시브 운용은 S&P 500 같은 지수를 따라가서 시장 수익률을 추종을 하지만 사실은 초과 수익을 크게 창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액티브 운용은 좀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커지지만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초과해서 수익성 위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국민연금의 스탠스는 기존에는 위탁 운용만 액티브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다 좀 공격적으로 운용을 해서 수익을 좀 높여보겠다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서 네 번째 해외 사무소인 이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도 빠르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미 서부 지역 쪽에 좀 투자 기회들을 확보를 하고 이 지역이 좀 실리콘밸리와 입접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리적인 이점 등을 살려서 좀 더 좋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증시 또 특히 이제 미국 주식들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돈을 많이 벌어와야죠 지난 밤에도 나스닥이 18,000, S&P500이 5,500 또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요 우리 증시는 정말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우리 증시는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장마 때문에 특수를 맡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네 유통업계에 따르면 장화 같은 여름 식발 그리고 제습기 우산 등의 백화점 매출이 장마철의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쇼핑몰에 따르면 장화 같은 여름 신발의 장마철 매출이 인기 브랜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또 요즘같이 변덕스러운 날씨에 우양산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쇼핑몰 역시 우양산 매출이 지난달보다 60%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동시에 제습기 건조기 이런 가전제품 매출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마 때는 나가서 밥 먹는 분들이 조금 줄어들잖아요 집밥을 많이 드시는데 이래서 대형마트 역시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장마철에 한 대형마트의 간편식 그리고 식료품 매출도 모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높은 습도로 인해서 습기 제거제 역시 매출이 급증을 했고요 유통업체들은 이렇게 장마 특수를 이용해서 관련 상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화 팝업 스토어를 여는 백화점도 있고 한 대형마트 경우에는 이달 초까지 제습기, 섬유유연제 같은 상품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장마가 이렇게 참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장마는 장마 나름대로 또 소비를 진작시킬 수가 있네요 근데 이제 장마가 길어지면 농산물 수급이 또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기상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 여름이 평년보다 덥고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8월 기온이 평년 대비해서 높을 확률이 최대 94%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이 됐는데요 폭염 이렇게 장마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게 결국 작항 부진으로 이어지면 또 식품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곧 다가올 추석에 물가 불안정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미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통계청의 6월 물가를 보면 과일류가 지난해보다 31%가 올랐고요 농산물은 13%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요즘에 금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금배? 네 금사과에 의해서 금배가 나왔는데 140% 오르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사과도 63% 그리고 김도 29%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무재배 면적 같은 경우에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매 가격도 20kg에 15,000원으로 20%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게 평년보다 30% 넘게 비싼 가격입니다 또 당근도 마찬가지인데 20kg에 75,000원으로 평년 대비해서 130% 높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배추도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름 배추가 있는데 재배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번 달에 배추 출야량이 평년과 비교해서 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일 그리고 채소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유통업계에서는 여름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선식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전국 권역별로 담당자를 배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매주 농가구로 협력사를 방문해서 지금 재배 상황이 어떤지 대체 산지를 발굴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선도 유지 그리고 품질 관리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유통 과정을 줄여서 신선식품을 직접 확보해 나선 겁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장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장기 저장이 가능한 양파라든지 단호막, 감자 이런 작물들은 미리미리 창고에 배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의 영향도 절대적이고 재배 면적도 줄고 있어서 또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이런 식료품뿐만 아니라 생필품은 아닙니다만 흔히들 명품백이라고 하는 고가품, 사치품 가격도 또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여기도 재배 면적이 줄어서 그런가 사실 이 명품 가격 인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예전에는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 연초에 올렸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 요즘은 수시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속된 말로 마음대로 올린다는 거죠 그냥 그렇죠 에르메스 구찌에 의해서 루이비통도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구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실기 브랜드 롤렉스는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가격 인상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연말 연초에 가격 인상을 해왔었는데 이런 고가품 브랜드들이 줄줄이 추가 인상을 시시때때로 하면서 다른 브랜드들의 인상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치품 물가도 밀어올릴 것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을 올려도 한국 사람들이 계속 우리 가방을 사네 우리 이 옷을 사네 이러면서 또 올려보고 더 많이 사네 또 올리고 그래도 사네 아이러니합니다 가격을 올릴수록 또 더 잘 팔린다는 그 사치품들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중대재해법이 있는데 이게 금융판 중대재해법이 생겨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핵심은 결국은 금융사들에 대해서 책무구조도라는 것을 도입하게 하는 건데요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에 대한 어떤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 통제 책임을 구체화한 구조형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의 내부 통제 책임자를 직무에 따라서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건데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이 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회사 임원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금융사에 자회사 모회사로 얽힌 다른 개념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임원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핵심은 이게 책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내부 통제와 같은 어떤 총괄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원이 자기한테 어떤 책임 책무가 좀 지워져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추후에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근거해서 본인의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제재 조치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보면 CEO의 이런 어떤 내부 관리 총괄 관리 의무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임원에 대한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 또는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 그거 다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 그리고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은행장이 해임될 수도 있다고요 네 은행장 같은 어떤 CEO들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되면 해임 요구 제재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CEO까지 금융사고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생긴다 이런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법이다라고 불렸던 거고요 최근에 불거진 홍콩 ELS 사태나 은행 배임 횡령 같은 잇따른 금융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도입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내년 1월 2일까지 53개 은행 그리고 10개 금융지주회사들이 당국에 이 책무구조도를 직접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후로 이제 보험 증권 등 이 금융사 규모에 따른 순서대로 내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1년마다 책무구조도 제출 의무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금융사고라도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효과가 있을까요 목표가 사실은 금융사고를 줄이는 것들인데 사실 임원들의 책무를 강화한다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에 이런 내부 통제를 엄격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강해진다 이런 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는 것은 사실 의문이 없습니다 어쨌든 규제가 강해지는 만큼 이런 부분을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연이어 지금 터지고 있는 어떤 일선 영업점의 금융사고를 이 책무구조도 만든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지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좀 의문이다라는 의견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농협, 국민, 우리은행 같은 데서 줄줄이 지금 금융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모두 이게 지역 지점에서 개인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는 공통점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3건의 업무상 배임 사고를 살펴보면요 지역 지점의 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발생을 했던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국민은행에서 들여놨던 두 건의 배임 사고도 지역 지점에서 과다한 대출 등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고 또 우리은행 횡령권도 한 지역 지점 직원이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선 부서에서 발생을 하는 어떤 말단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해당 직원이나 부서가 아닌 이상에야 책무를 부여를 했다고 해서 임원이 이걸 사전에 감지를 해서 직접적으로 막아낼 수 있겠느냐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얘기들입니다 또 이 개별 사고에 대한 책무도 보면 인사관리, 공문관리, 모니터링 미흡 이런 것 같이 시스템 안에서 좀 층층이 발생하는 면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사고라는 게 하나의 어떤 책무 안에서 이걸 잘못하면 누구 책임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여러 부서들이 있고 여러 담당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책임들도 결국은 여러 책임자와 임원에게 분산이 될 수가 있고 결국은 그래서 이게 책무 구조도만 계속 복잡해지고 내부 통제에 대한 어떤 강화 효과가 일선 영업점까지 충분히 확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 이게 좀 가능할 것이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책무 구조도 그냥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고 조직 문화를 좀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향후 금융사들이 어떤 조치들에 또 직접적으로 나설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또 은행장들이 실질적으로 옷 벗게끔 만들고 금융주주 회장들한테도 큰 타격을 입히고 이런 제재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개개인의 지역 점포 어디 하나에서 일탈로 인한 큰 횡령사고는 또 끊이질 않고 있고 그래서 이 횡령사고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한 땅 해먹고 몇 년 살다 오면 남는 장소다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뿌리 뽑아야 되는데요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업종별로 좀 구분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되지 않네요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을 적용할지 여부를 표결에 붙였는데요 포결 결과 찬성 11표 그리고 반대 15표 무효표 1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근로자 위원 중에서도 특히 민주노총 측의 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회 성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표결에 붙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었는데요 위원장이 포결에 강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부결이 된 거죠 근로자 위원은 모두 반대 그리고 사용자 위원은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을 하면 공익위원 9명 중에서 차등 적용에 찬성한 사람은 2명이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차등 적용 이야기는 사실 매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됐던 첫 해인 1988년에 식료품 그리고 섬유위복 같은 저임금 그룹에는 시급을 462.5원 그리고 음료품, 철강, 기계 같은 고임금 그룹에는 시급을 487.5원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 다음 해인 1989년부터 올해까지 36년 동안에는 단일한 최저임금 방식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1988년 딱 한 해에만 적용이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차등 적용 논란이 거세진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인데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선 후보 시절에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동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지핀 바가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식, 외국식, 기타 간이음식점 그리고 택시 운송업, 체인화한 편의점업 이런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종 1인당 생산성이 굉장히 낮고 또 주요 경영지표가 전체 업종 가운데 하위 10%에 해당하는 만큼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반면 노동계에서는 구분 적용을 하는 것이 차별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들 업종에만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할 경우에 낙인 효과로 인해서 해당 업종의 몰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시행되지 않고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이 지금 1만 원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라 매년 이 같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차등 적용이 시행이 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는 어떤 업종에서 덜 줄 생각을 하게 될 테고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떤 업종에서 더 받을 생각을 하게 될 테고 또 이것도 역시 동상이몽이기도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홉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홉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9277님이 요즘엔 성공예감 이대홉니다가 저의 엔돌핀입니다 오전에 회의하고 자리에 앉으면 오프닝 곡이 흘러나오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이네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과거에 잘 나가다가 이제는 우리 경제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다가 또 다시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올라오는 역시 이제 사이클을 크게 타는 업종인데요 이 업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선박 수요가 최근에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가 좀 불안해지면서 해운 운임이 또 상승하고 있고 컨테이너 발주 크게 늘고 있고요 또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이죠 비싼 배 LNG 운반선의 수요도 동시에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이 최근에는 다시 호황을 맞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최근에는 만 명 넘는 외국인 근로자를 이 업계에서 채용하기도 했었는데 과연 제대로 숙련이 되어 있겠느냐라는 염려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정답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2709님 이 업종에서 25년째 종사하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 힘든 시간 보내고 지금은 일은 많은데 단가가 낮아서 피곤하네요 라고 어떤 시급이라든지 그런 개념일까요? 말씀해 주신 단가가요 최근에 그 선박 신조선가라고 하는데 새로 만드는 배의 가격은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하시는 분들도 그게 체감이 되어야 될 텐데요 배영수님 수주 실적은 업황 최고인데 베테랑 장인들은 부족하고 현장직 처우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보내주셨고요 문선영님은 저희 형부도 조소에서 20년 일하시다가 이직하신지가 3년째인데 현재 일에 더 만족스럽다고 하시네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현장에서도 체감하시는 호황이 더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com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소비시장의 변화를 늘 내 눈으로 우리가 살펴봐야죠 거기에 돈의 흐름이 있으니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까 오늘은 대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체 시장의 열풍이 요즘 시장에서 불고 있는데요 대체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요즘입니다 기존에 시장을 주도했던 상품군이 아니라 이것을 대체하는 대체 시장이 점점 성장하면서 오히려 대세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하는 상품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대세가 되고 있다 대체 상품이 각광받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돋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상기후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지난달에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에서 감자튀김 판매를 잠시 중단한다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사실 햄버거집에 감자튀김 없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놀랍지 않은 지경입니다 감자나 양상추 같은 이런 다양한 원재료들이 장마나 폭염 등 이런 이상기후에 피해를 입으면서요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요 그에 따라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상기후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기후 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은 계속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대체하려는 시장들로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소비 가치의 변화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가성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요즘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돈을 더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에서도 환경 보호와 같은 올바름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대체 제품을 과거보다 스스럼 없이 구매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 감자튀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체되는 상품들 역시 식품시장에서 제일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대체 식품으로 콩고기 같은 대체육 아니면 밀가루를 대체하는 두부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 대체 식품 트렌드의 다음 주자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대체 커피입니다 커피를 대체하는 게 있어요? 대체 커피? 최근에 이 기후변화를 인해서 커피 농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원두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피를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대체 커피가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리로 만든 보리커피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리커피는 보리를 저온에서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장시간 볶아서요 원두와 비슷한 향과 맛을 지니는 커피입니다 서울의 몇몇 카페에서 이 보리커피가 시그니처 커피가 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100% 보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보리차와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요 맛은 커피와 비슷한 씁쓸한 맛을 지니면서 카페인에 예민한 소비자나 또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가끔씩 마시는 그런 식으로 대체 시장으로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치컬이나 해바라기 씨 또 수박 씨 같은 이런 것들을 커피 분자로 다시 만들어서 일반 커피와 거의 유사한 맛을 내는 대체 커피로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말고 먹는 거 말고 패션 시장에서도 대체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패션 산업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옷을 많이 만들수록 또 남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재나 원단을 만들고 또 염색을 하면서 이런 환경오염 이슈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가죽 생산이겠죠 가죽? 네 그래서 최근에 패션업계에서는 대체 가죽이 뜨고 있습니다 인조 가죽이 아니고 대체 가죽이요? 네 맞습니다 포도 가죽 망고 가죽 또 파인애플 가죽 버섯 가죽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포도로 가죽을 만들어요?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가죽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각각의 가죽마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우선 파인애플 가죽은 기존 가죽보다 굉장히 가볍고 통기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SPA 브랜드라고 하죠 이런 의류 브랜드들에서도 이 파인애플 가죽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이 시트 가죽 자동차 시트 가죽을 파인애플 가죽로 사용을 해가지고 또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유명한 대체 가죽으로 버섯 가죽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버섯 가죽이 있어요? 이 버섯 가죽의 특징은요 외관상 소가죽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체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 한 펀딩 플랫폼에서 이 버섯 가죽을 활용한 고가의 가방을 판매했는데 가격이 70만 원 상당으로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전량 완판되는 이런 성과를 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개발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점 상용화가 돼서 우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대체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뿌리 깊은 제조업 코너 시간에 화학 이런 걸로 이제 인조가죽 얘기는 좀 들었었는데 레자 이런 거 식물성 가죽이 있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우와 신기합니다 또 중요한 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온 그다음에 고압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있어야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도 대체 다이아몬드가 등장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걸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요즘 시장에서 말하는데요 연구실을 의미하는 랩 그리고 만들다라는 뜻의 그로운을 합쳐서 랩그로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공 다이아몬드 또 양식 다이아몬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유명 백화점들에서 요즘 인공 다이아몬드 판매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들이면서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 백화점에 매장이 입점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화제가 되면서 관련 시장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실험실에서 만드는 걸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진짜랑 같으냐 차이가 안 나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것이 국내 예물 시장은 침체하고 있는데 인공 다이아몬드는 새로운 예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한 전문 브랜드에 따르면 올해 프로포즈용 인공 다이아몬드 1캐럿 반지의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90% 넘게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고물가 때문에 결혼 예물로 천연 다이아몬드를 고집하지 않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 다이아몬드는 물리 또 화학 과학적으로 천연 다이아몬드와 크게 차이가 없는 데다가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기에 더욱 인기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실험실에서 만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채굴을 위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공 다이아몬드 시장 규모가 2022년에는 33조 원에서 2032년에는 81조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라고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천연 다이아몬드랑 인공 다이아몬드랑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광학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격은 거의 절반이야 최대 거의 10분의 1에 달하기도 하고 또 이게 많이 만들어질수록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예전에 다이아몬드 그 명성이 또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또 하나가 여가 산업, 레저 산업에서도 대체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최근 해외에서 동계 스포츠가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겨울 스포츠 시장이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실 눈이 잘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 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사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겨울 스포츠를 대체할 스포츠가 좀 많이 고려되고 있는데 최근에 유럽계에서는 겨울 스포츠 대신 자전거나 일라인 스케이트, 킥보드 이런 도심에서 즐긴 레저용품 판매가 좀 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이 스키를 타지 못해서 아쉬움이 큰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 스키 일반 스키를 대체하는 전기 스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키가 있는 거예요? 네 두 대의 전기 스커트를 각각의 발에 착용을 하면요 마치 눈 위에서 스키를 타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데 눈이 없어도 이 스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내내 스키를 즐길 수 있어서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평지에서도 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이제 대체되는 게 대체육 이런 식품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가죽도 그렇고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뭔가를 대체하는 이 시장 계속해서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까요? 어때요? 이런 대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례로 국내에서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대체유 시장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두유, 아몬드 두유, 또 귀리 우유 이런 상품들이 인기가 꾸준하잖아요 이제는 카페에서 우유 대신에 두유나 귀리, 아몬드 우유로 바꿔먹는 일은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대체유처럼 앞으로는 대체 상품이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기존 상품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현상이 과거보다 점차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사실 또 대체되는 제품들이 더 싼 값의 대량으로 보급이 되면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대체 어떤 소식인지 궁금했지만 대체 상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현행처럼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금액을 놓고 본격적인 노사 간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정부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KB국민은행이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합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도나세가 최근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현지시간 2일 미국의 S&P500 지수가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해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정안나였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우유가 없어서 못 마시는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우유가 남아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낙농가랑 우유업계가 원유가격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데요 우유업계는 소비가 줄었는데 왜 가격을 계속 높여줘야 되느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고 그래도 또 우리 낙농가를 지켜야 하는 농가를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고요 항상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우유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었을까요? 라떼경제사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이사님도 우유 많이 드세요?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우유 소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우유 소비가 가장 많았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오기 직전에 정점을 좀 찍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발효유나 가공유 같은 유제품 시장은 좀 성장세인 반면에 낙농가 매출의 기본이 되는 흰우유 시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요 제조사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흰우유 소비량 감소가 좀 뼈아픕니다 그래서 1937년에 우리나라 흰우유 시장이 처음 시작됐고요 양적인 성장을 계속 해오다가 1인당 흰우유 소비량이 외환위기 직전에 정점을 찍고 내려와서 60년간 좀 좋은 시절을 누렸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유 말고도 이제 건강식품들이 또 많아졌고 또 우유를 많이 마셔야 되는 성장기 아이들 청소년 수가 또 줄어들어서 그런 영향도 있고 우리나라에 근데 우유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되게 좀 이상한 음식으로 비춰졌다고요 선호하지 않았었다고요 사람들이 네 1920년대하고 30년대 우리나라에 왔던 성교사들이 보고서나 편지 같은 걸 쓴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에 우유를 일반적으로 마시는 문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요 송아지의 먹이를 사람이 빼앗아 먹는 것이 좀 못할 짓이라고 여겼던 적도 있고요 송아지의 먹이를 왜 빼서 먹느냐 네 뭐 아주 안 먹었던 것은 아니지만 먹을 때는 병자나 노인이 특수 영양식품으로 약으로 먹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유의 지방맛에 좀 적응을 못하는 사건도 왕왕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당시 영양결피부로 사망하는 유아가 좀 많았는데요 우리 그때는 유아 사망률이 최소 35% 정도로 아주 높았습니다 서울 태화사회복지관을 세운 로젠버거 공주에서 활동했던 마렌 보딩이라는 성교사들이 제가 쓴 기록을 보면요 유아 사망률이 최대 60%까지도 달한다 이러면서 우유를 마시게 하면 해결될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해서 유아 사망률을 낮추려고 우유급식소를 따로 좀 만들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진짜로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양결피도 해소하고 유아 사망률도 낮추고 그러면 진짜 너도나도 젖소 농장으로 달려갔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유급식 사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요 우유 공급량 부족이었습니다 우유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유 생산량이 거의 없었기도 하고요 젖소에서 우유를 짜는 것도 소도 좀 익숙해야 된다고 해요 젖을 얻을 수 있는 소 사육 두 수도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 있는 소도 전혀 훈련돼 있지 않아서 아주 곤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920년대 30년대 초중반까지는 우유를 생산한다고 해도 전업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을 하려는 것이 허가도 좀 잘 안 났고요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젖소 자체가 많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별로고 수요도 별로고 정부 차원에서 우유 소비 진작 프로젝트를 가동했었다고요 네 당시 각종 계몽 운동이 좀 흥했었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널리 마시게 하려는 것도 이 계몽 운동 중에 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신문기사를 보면 우유를 많이 마시는 민족이 체격도 좋고 국가가 부강하다 이런 기사와 사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니까 체격도 저렇게 좋아지더라 우리도 마시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유 생산업이 생겨나는 것도 좀 자연스러웠는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경성,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고향, 시흥, 양주에 있는 우유 생산업자들 21명을 조합원으로 해서 경성우유동업조합이 결성이 됩니다 이게 조선총독부의 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이 1937년, 인가가 난 것이 1938년인데요 사실 이 조합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때 당시 조합원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성우유동업조합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우유 공장도 이때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사실 가공 처리를 하는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좀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하고요 해방 직후인 1945년에 서울 지역에 우유를 공급하던 경성우유동업조합이 지금 서울우유인데요 지금 서울우유도 협동조합이에요? 네 해방이 되자마자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의 하루 생산량을 보면 45년에 하루 생산량이 550kg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에 사들고 가는 1리터짜리 팩우유 550개 정도 나왔다는 건데요 상당히 모자라죠 그런데 이제 1948년도에 경성우유동업조합이 건강우량화선발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우량화선발대회? 네 우유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해서 우유 소비가 좀 늘기 시작했고요 버터와 분유는 1164년부터 공격적으로 생산이 되었습니다 아 48년도부터 우량화선발대회가 시작이 됐고 64년도부터 버터 분유 같은 게 또 이제 생산이 되게 시작이 됐고요 언제부터 우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을까도 봐야 되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전쟁 때문이었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때 우유 배급을 했었잖아요 배급? 네 1940년대에 일본이 전쟁을 치르면서 전시 경제체제로 돌입했기 때문에 모든 물자를 증수해가고 또 생평품을 배급받아야 했으니까 시장이 발달한 여지는 좀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해방 직후에 분위기가 좀 풀리고요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가 굶주리는 전쟁 난민 우리나라에도 전쟁 난민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탈지분유 혹은 가루 우유를 원조 물자로 보내주면서 우유를 포함해서 유제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많이 변합니다 1950년대에는 용산의 미군에서 우유 배급수 설치해서 우유를 나눠줬고요 가톨릭 개신교 이런 종교 복지단체에서도 고아와 전쟁 난민에게 우유죽을 쏘아서 급식하는 풍경이 좀 흔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우유와 유제품 대령 생산이 좀 활발해졌고 우유 가격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통에 먹을 거 없던 그 난리통에 그래도 우유를 좀 먹으니까 든든하더라 이런 인식도 생기면서 이제 우리 삶 속의 우유가 또 생필품이 됐던 것 같네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당연히 우유를 마시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돈을 냈습니다만 그래서 우유 당번 우유 한 상자 들고 왔어야 됐고 다 먹고 나면 우유 깍 찢어가지고 이제 씻은 다음에 모아놨고 그런 추억들 많은 분들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좀 역사가 오래됐어요 일제강점기에도 학교 우유 무료 배급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일본 아동만 좀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과를 어쨌든 옆에서 봤기 때문에 좀 벼르고 있었던 면이 있고요 우유 급식을 처음에는 일본 어린이들만 받았었다? 네 그래서 해방 직후에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한정해서 국민학교 당시 국민학교에 무료 우유 배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2년에는 정식으로 시작해서 우유 급식을 넓혀나가고요 1981년이 되면 전국 이제 전부의 학교에 우유 급식을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 결식 아동이 좀 흔했거든요 모두 학교는 오니까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을 하려면 일단 학교를 공격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990년대만 해도 우리가 굶는 시절은 아니어서 우유 먹기를 싫어하고 흰 우유가 그냥 버려지고 낭비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저도 좀 마찬가지 추억이 있는데요 1990년대 국민학교에 입학한 마지막 학년으로서 초록색 플라스틱 박스에 우유를 담아서 좀 나르던 우유당변 생각이 납니다 초코 딸기 뭐 이런 첨가물 넣어서 먹기도 했었고요 흰 우유 싫어하는 애들 때문에 이제 첨가물도 발전을 했었고 그런데 그 시절에 우유 먹기 싫어하는 친구들 남는 우유 다 털어서 마셨던 친구들이 키가 제일 많이 컸습니다 우유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애 셋을 키우면서 우유 많이 마시라고 막 잔소리 엄청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릴 적에는 거의 반강제로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우유를 안 마셔요 이거 속상하더라고요 요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아직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업계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상황이 돼가지고요 고도 성장기에는 인구 증가로 이제 학교 우유 급식 입찰해가지고 낙찰이 되면 안정적인 장기 거래처로 참 좋았는데 이제는 저출생이 심각해지면서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공공 입찰이라서 단가는 낮아야 되는데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손해를 좀 보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러게요 아이들이 많이 우유를 마셔야 되는데 낙농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박단희님 저는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우유를 먹고 싶어서 친구 가방을 대신 들어줬던 게 생각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정옥님이 국민학교 때 삼각형 비닐 용기에 담겨있던 흰 우유가 참 맛있었던 추억도 있네요 그 삼각형 팩에 담겨있는 우유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걸로 그런데 보면 이제 뚱뚱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있는 바나나 맛 우유도 있고 초코 딸기 우유도 있고 사실 어릴 적에는 그런 걸 더 선호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도 유명한 그 뚱뚱한 바나나 뚱바라고 하죠 그 우유가 등장한 이유가 1970년대까지도 흰 우유 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영양 문제로 우유 소비를 늘려야 됐는데 그거 아니니까 당시 고급 과일이었던 바나나 향을 첨가해서 인식을 바꿔보려는 배경이 있었다고 하네요 맛있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맛있는 우유를 지금도 많이 찾는 거고요 흰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맛있는 우유를 찾아서 또 드실 수는 있는 거니 요즘에 그게 수출도 많이 됩니다 우유 팩이 또 되게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종이에다가 마실 걸 담아서 나오지? 그 전에는 또 우유를 병에다가 담아서 나눠주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오랫동안 유리병에 담아서 유통을 했는데 1937년에 유리병에 담긴 우유 모습을 좀 생생하게 묘사한 글이 있어요 좀 읽어보자면 눈가리개를 한 마리 역마차를 끌고 노량진에서 정동 우유처리장으로 달려오면 씻고 온 우유를 쇠솥에 부어서 가열 살균을 하고 사이다 병에 깔때기로 담아서 왕관 밀봉을 해서 자전거로 배달했다고 합니다 이때 유리병은 좀 투명하고 두꺼웠는데 해방 이후에는 유색 유리병에도 담았고요 1970년대부터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됐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종이팩은 카튼팩이라고 했는데요 1977년부터 수입이 됩니다 종이팩이 되면 유통하기가 되게 편리해요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그리고 멸균이 좀 쉽고 특수 코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진공 상태로 만들기도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우유 급식한 다음에 이 종이팩 좀 잘 펴서 말려서 모아뒀다가 매주 분리수거 차량에 실었던 기억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종이팩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유리병이 필요 없어졌고 9449님하고 김은희님하고 지금도 그 삼각형 커피 우유 있다고 알려주셨네요 이거 본 지 오래되는데 편의점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외국에서도 우유가 많이 수입이 되더라고요 멸균 우유 방식으로 또 우유를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 우유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저출산 저출생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직격으로 얻어맞은 곳 중 하나가 낙농업계인데요 이제 2011년에는 매일유업이 호주에 법인 설립을 완료를 했어요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좀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보면 원유나 유제품의 소비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소비량의 대부분이 수입 우유라고 합니다 특히 또 가공 우유가 훨씬 더 잘 팔리고 있는데 흰 우유 말고 가공 우유는 보통 더 수입산 저렴한 수입산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낙농업계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2026년부터는 FTA로 수입 유제품 관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이 더욱 좀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우유를 또 많이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입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계단식으로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낙농가는 더 어려운 처지에 또 내몰리게 되는 거고요 강은화님 초등학생 때 급식으로 먹는 흰 우유 사이에 초코우유랑 딸기우유가 섞여서 나오면 제일 먼저 먹었다 아 맞아 그거 한두 개씩 이렇게 끼워져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거의 아이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우유 먹었던 추억 또 지금의 아이들이 또 많이 또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네요 FTA 김정인 이사 통해서 라떼경제사 우유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사기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트렌드를 공부하다 하다 이제 사기까지 공부하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게 범죄 1위가 사기 범죄입니다 사기 범죄 우리가 이걸 또 뿌리로 뽑아야 되는데 우선 또 예방이 먼저이기도 하고요 각종 사기 수법도 정리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KBS